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 조급한 마음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피해져요. 특히 사고 팔고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피곤해지거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길게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몇 달만에 막 돈 벌고 싶어하고 또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투자한지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많이 올라가길 바라고 이거 좋은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적어도 3년, 5년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를 못하겠지만 생활비 써야 되니까 3, 40대 되신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보고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일찍 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불과 몇 달만의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 다 해보세요. 타이거 나스닥 100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소개했을 때만 해도 제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5만원대였어요. 올해 초 6만원대였어요. 점점 올라가요. 올해 초 6월부터는 7만원대. 그러면서 점점 지금 8만원, 9만원장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1년 전에 가격에 비하면 지금 몇십 퍼센트씩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동안 타이거 나스닥 100 43%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1년 또 지면 몇십 퍼센트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작년과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똑같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애널리스트, 또 전문가들도 보면 내년 전망을 올해보다는 좀 약하게 봐요. 작년과 올해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1년에 3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올랐잖아요. S&P 500이 40% 가까이 나스닥 100이 40% 이상 올랐어요. 매년 그렇게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10몇 퍼센트 많으면 20% 이상 이 정도로 올라요. S&P 500을 보면 주당순이익이라고 EPS, S&P 500에 500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주당순이익 평균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걸 쭉 보고 있어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10%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는 올라도 어디예요? 그러면 올해 40% 올랐죠. 내년에 10% 오르죠. 그러면 2년동안 합해서 50% 아닙니까? 그러면 2년동안의 평균 1년에 25%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1년에 15%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는 40% 이상 올랐으면 내년에는 만약에 5%, 7%만 올라도 올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 22, 23% 오를 것이다.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차전지 알고 계시죠? 전기자 배터리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주들 테크탑10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또 코덱스 반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중국의 주식 2개가 많이 흘러내렸지만 아주 좋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기본 베이스는 S&P500, 나스닥100 이거는 기본 베이스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알아서 선택, 초이스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테크탑10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이 세계 1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최고 기업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미국에 몰려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얻으면 물가 상승에 대한 거 설명드렸죠? 보통 뉴스 나오면 이거 완전히 타이틀로 나와요. 항상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도 빨간불 인건비, 운송비, 상승 여파로 배춧값 작년보다 80% 급등 항상 나오죠? 이런 거 배춧값, 무값 라면, 밥, 빵, 우유, 가공식품, 출고가 다 오름세예요. 이것은 올해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올라요. 그러니 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30년 만에 지금 6.2% 정도로 상승을 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물가 상승률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5.2% 미국보다는 조금 덜하네요. 우리보다는 훨씬 높네요. 독일의 물가 상승률도 5.2% 29년 만에 최고치래요. 스페인, 벨기에도 5%대 급등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을 가만히 내가 들고 있으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재우지 말고 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굴린다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하죠.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자, 이거 보면 투자기간 수익 확률 손실 확률 나왔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투자기간 1일 오늘 딱 샀어요. 오늘 사고 오늘 팔아요. 그러면 거의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투자기간이 1개월, 1년, 5년, 10년, 20년 투자기간이 오래 갈수록 수익 확률이 손실 확률보다 훨씬 높죠. 20년 그럼 완전히 100%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가 나와있던 이것은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이 종목은 수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것보다 우리는 5년만 해도 여기 5년에 83.5라고 되어있죠? 우리는 5년이면 정말 99.9일 겁니다. 5년이면 몇 배가 오릅니까? 보통 3배, 4배 S&P 500도 2배 이상 올라요. 그러면 100%, 200%, 400% 이렇게 오르는데 5년이면 수익 확률 99%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다 여기 보면 이거는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거 아닙니까? 1928년부터 지금 100년 동안이에요. 위에가 초록색이 상승했던 해고 밑에는 빨간 거는 하락했던 해 아닙니까? 맨 오른쪽 보면 2020년 바로 전에 2019, 20일 계속 올라섰습니다. 2018년도만 조금 떨어지고 내년에도 아마 오를 것이다 하는데 올해 작년처럼 지금 연 19, 20, 21, 3년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조금 오를 것이다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애보다 상승하는 애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댓글 한 번 제가 소개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차라리 안 했으면 해요. 검토 대기 중에 들어왔어요. 닉네임, 대화명 이런 것도 없어요. 선생님, 진짜 답 주셔야 해요. 예, 답 드릴게요. 확실하게 답 드릴게요. 제가 전재산 털어, 필반나,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S&P 500 투자하려고 하는데 10년 놔두면 진짜 10배는 상승할까요? 아니요, 저 모르겠는데요. 진짜 투자, 전재산 해도 될까요? 꼭 답 좀 부탁드려요. 세 군데 나누고 몰빵하려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했다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하면 난리 나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니, 무조건 투자한다면 무조건 돈 벌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라는 것은 본인이 확신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검토 대기 중에 들어왔으니까 마침 제가 딱 봤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확신했을 때까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지금 필반나,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S&P 500 그러면 얼마야? 2만, 3만 3천 원, 4만, 한 4만 5천 원 되겠네요. 세 종목, 그렇죠? 세 종목에 하나씩만 샀어요. 그럼 한 주씩만, 직원 3명만 채용하세요. 그래서 4만 5천 원, 괜찮죠? 전재산 털지 마세요. 4만 5천만 투자해서 몇 달 한번 지켜보세요. 수익률이. 은행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확신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우리 신랭가족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면 신랭가족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한 85% 되고 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한 15% 정도 돼요. 그중에 투자 현재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거 수익 나니까 하라 해서 무조건 확신도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 탓이 아니라 남 탓이 돼요. 이거는 돈을 벌든 돈을 잃든 본인 거예요. 내가 정말 투자해서 두 배 벌든 세 배 벌든 다 본인 거예요. 누구 안 줘도 돼요. 대신 손실 나도 본인 거예요. 다.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이 한 주씩만 사세요. 왜 전 재산 털어요? 아직 확신도 안 썼으면서 조금씩만 사세요. 누구든지요. 처음부터 확신 안 쓰면 10만 원어치만 발단고요. 20만 원어치만 발단고 보세요.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죠? 은행 이자는 이제는 1%가 아니라 2% 시대예요. 은행 2%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 6개월 1년 동안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10만 원만 넣어두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은행 수익률과 비교하면 아이고 1년이 아깝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일찍 할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이름으로 하게 되죠. 나중에 이거 어마어마한 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두고 보세요. 그런데 나부터 부모부터 그걸 막 사고 팔고 해보세요. 돈 벌었다고 수익 났다고 막 팔아버리고 또 나중에 또 싸게 잡으려고 그러고 자식이 그대로 배워요. 그러면 절대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아예 안 가리친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분뿐만 아니라 확신이 쓰면 하세요. 또 확신을 어떻게 서요. 그러니까 한 주씩만 사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사세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고 괜찮구나. 그때 100만 원씩 또 사세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지켜보세요. 어? 괜찮네. 해볼만하네. 또 100만 원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세요. 하다 보면 본인이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아 어디 중점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리벨언싱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건 뭐 뭐 사야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그런 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다섯, 여섯, 일곱 종목 사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꾸준히 투자해 나가다 보면 감이 잡혀요. 아 요건 빼야 되겠다. 요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본인이 자연스럽게 리벨런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랜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